정리 안하고 미루고 미루더니 결국 이 꼴이 났구만 하란 녀석 한 꼴이 이게 뭐야? 뭐야? 정서 때문에 푸는 거였어? 너 나를 뭘로 보고 원초사는 주제에 도달하지 마라 가브리엘 이 식충 빈대 같은 녀석아 아 미안 반대로 말했네 빈대 식충아 힝 응? 이건 뭐지? 끈? 뭐야 시집인가? 하나는 이런 걸 쓸 성격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의외군 아마도 학생 시절에 쓴 것 같다 도로 넣어두도록 하지 오? 궁금한데 한번 열어보자 안 돼 이건 개인적인 브라이버시 뭐 어때? 이래서 부모 포지션을 위해서라도 알아둬야 할 정보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정리되지 않은 묵은 감정이나 뭐 그런 거 이럴 땐 엄청 부침성했구만 평소에도 그래봐라 나를 가로막는 지략의 운명 바람처럼 날려드는 그것은 베스티 하지만 여전히 뜨거운 나의 가슴 불꽃처럼 따르는 그것은 플레임파이어 지지 않아 피하지 않아 반드시 이겨내겠어 그렇게 나의 용기는 오늘도 에브리데이 카브리엘 이건 절대로 비밀로 해라 해삭 초바다 아무튼 애들이란 야래야래 음... 데스티니 플레임파이어 에브리데이 죽음의 꽃이 준비됐다 좋았어 한방 더 어...?